여수시에서 한국마이스연례총회가 열립니다. 여수시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마이스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 1,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마이스연례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마이스연례총회는 회의와 컨벤션,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국내 마이스산업의 가장 큰 회의로 올해 행사는 꿈을 실현하는 창조마이스라는 주제로 바이어를 초청한 상담회 마켓과 함께 마이스를 통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